아 아 차가워 내가 포항에서 봄을 가지고 이리로 왔나봐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내가 딱 올 때 이럴 일날 눈이 뜨고 딱 나를 축복해주는 눈이 딱 내리더라고 운동훈련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또 눈이 해가 딱 들어가서 날씨가 따뜻해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?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... 아 이런거 싫어한다니까 아 이런거 싫어한다니까 이제 우리 찍어야돼 바로 없어 자켓 짠거 알아? 내 발 앞에가 있어 전화하지마 외국 선수까지 다 소속이 되면 스타트를 하려고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활로가 안 들어왔어 어떻게 생각해? 괜찮지? 오케이 갔다오면 커피놀하고 되니까 전체적으로 활로한테 다시 사먹고 현수는 어저께 와서 인쇄를 하고 갔는데 봉사할 때 때문에 잠깐 내려갔다 와서 그 정도로 온다고 해서 태국에서 간식사고 이제 다 그렇게 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훈련을 한번 할 때 두번 하기도 약속하고 갔고 성냥이는 계약이 안되서 아직 못 들어온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타트 할거니까 여기에서는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 할거 같아 그래서 소용은 간단하게 하고 내일 모델에 웨이트 25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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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공기전은 워업하면서 간단하게 조김도 하고 정발로 하고 정바로 하고 그대로 움직이면서 3대1 패스골어트 하고 그 다음 1대2 하고 미리 경기하고 이렇게 마무리할거니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같이 1천 달이니까 끗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컨디! 컨디! 사이팅! 왜냐면 지금 외치 안 찬 사람이 하면 늙여 불거든요 몸이. 그렇다고 아픈 날 정도로 기회도 끄는 것 같고 그렇다니까. 근데 그걸 멍기니까 그 맛을 아는 거야. 저희 투샷 어때요? 멋있어요. 멋있어요? 비주얼. 맨날 거짓말 쳐. 멍경이야 뭐 그렇다 쳐도. 아이씨. 예수울 거는 나 결혼한 거 밖에 없어. 예수울 거 없어. 영욱이 있네. 네? 제가 잡아주고 있어야지 그냥. 아 지금. 아직도 안 빠져. 진짜로 빠진 지 얼마 안 됐대요. 18년인데. . 진짜로 텐셔 saat가요. 10, 2, 4, 3, 4, 5, 점심인 prom день. 6, 2, 4, 3, 4, 5! ành고 insurance. 지금 갈것 같지? 네. ò, 우승복. 저게 더 냈. 시작 Tip이 1. 거짓말. 너무 좋은데? 이게 하루 종일 만에 보면 좋아. 이게 하루 종일 만에 보면 좋아. 네 공간이. 저으면 안 되나? 잘 봐 조기. 머리 주장한데요. 망차장한데요.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? 너무 좋은 거 같아. 한 번 더 많이 때려. 잘 멘트. 잘 멘트. 잘 멘트. 그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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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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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들어가면 역습당해.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시도해 시도해. 자 고개 들어 멀리도 보고 멀리 봐 멀리. 이렇게 와도 돼 이렇게 와도 돼 이렇게 되면 접근. 다시 한 번 접근. 나이스. 자 준영. 아 씨. 돌려. 다시 시작해. 다시 시작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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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종 저 오기에 아 오늘 훈련을 하고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와 기분을 준비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럴 수 있게 하자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차지기도 막 그렇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지 말고 훈련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편한지 알지 그래서 운명이 나를 쳐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쳐주지 말아. 자기들 자신을 자꾸 쳐주라고 알겠지? 네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고정적이고 우리 선수들이 마음을 안 좋아하는데 힘이 안 좋아서 서로 동호해주고 이겨라, 이겨라, 이겨라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찐 초콜라테 아이스모. 초코입 못 참치 형 근데 내가 초코입 그걸 보더라 내가 인스타에 댓글 남겼잖아 그걸 보고 있구만 형도 진짜 거지간이 변태기네 사진에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봤는데 초코라떼랑 같이 찍어야 돼 준이 나오는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주완이랑 같이 있어야 돼 같이 한번 찍어야겠네 같이 찍을거면 같이 찍어야 돼 한 세트라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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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빨랐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소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